안녕하세요. 내일의 그래프입니다. 오늘은 오크디캐피탈의 하워드막스의 메모를 간략히 번역하고 요점을 정리해보았습니다. 굉장히 유익한 내용이 많아서 꼭 한 번씩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잘 이해되실 수 있도록 어떤 부분에서는 의역을 하였고, 중복되는 내용은 따로 번역하지는 않았습니다. 가급적 핵심 부분만 전달하고자 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량이 꽤 긴 점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현재 시장 상황이 어떠한지 잘 이해할 수 있었고, 향후 재투자 포지션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께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붕괴된 경제는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 상당한 양의 경기 부양을 필요로 하는데, 보통은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결국 경제는 회복되고, 소비자들은 다시 구매를 시작하고, 투자자들은 균형을 되찾고, 일부는 이용할 수 있는 할인 상품들을 감지하고, 상승은 경제를 다시 건강으로 돌아가게 하고, 순환 과정은 계속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정상적인 경제 사이클이 아닙니다. 추락하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어느 정도의 부양책이면 보통 충분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경기 침체는 주로 경제적 약세에서 기인하며 경제적 도구로 수리됩니다. 하지만 이번은 다릅니다. 이번 경제 하락은 외부의 비경제적 요소인 코로나로 인해 발생하였습니다. 경제 부진은 전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대인간 접촉을 차단하기 위해 사업체들을 폐쇄한 결과물이지, 경제 부진의 원인은 아니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근본적인 원인이 치유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코로나가 통제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질병이 통제된다고 하더라도 경제 부양책은 피해를 모두 회복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트라우마의 침투는 깊었고, 쉽사리 떨쳐내지 못할 것입니다. 대기업들은 자동화를 하고 효율화를 진행할 것입니다. 많은 수의 작업 사업체들, 식당들, 가게, 주점 등은 다시 열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로 인해 수백만 명이 다시 일자리를 찾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경제 회복이 부이자 회복일 것이라는 전망은 제가 보기에는 다소 낙관적입니다. 경기 회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는 바로 정부의 지원책일 것입니다. 제 무보가 봄에 공격적인 지출 계획을 발표한 바 있지만, 가해에는 새로운 대책이 없었습니다. 지원책의 범위와 내용물에 대해 당파적 차이가 생겼습니다. 게다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다가오는 선거에 어느 쪽도 다른 한 쪽에게 승리로 묘사될 만한 것을 주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까지 지급된 수조 달러는 경기 부양 지급이 아니라 지원의 성격이었습니다. 이것들은 수혜자들이 자신들과 경제를 지탱할 만큼 많은 돈을 쓰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요컨대 실업자 소득이 10만 달러 미만인 가정, 기업과 기관에 분배된 금액은 손실된 소득을 대체하고 경제를 부양하기보다는 그것을 유지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개인들은 그들이 삶의 필수품을 살 수 있도록 돈을 얻었습니다. 기업들은 손실된 수익을 대체할 돈을 얻었기 때문에 그들은 계속해서 사람들을 고용할 수 있었습니다. 질병이 지속되고 보충 실업급여가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필요성은 전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몇 가지 예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수많은 안 좋은 소식들이 전해집니다. 오크트리 직원 중 한 명은 작은 영화관 체인점 주인과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대부분 높은 비용과 손님 없이 운영되고 있으며 대부업자와 건물주들이 문을 쾅쾅 두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개인들도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연말에는 연방주택금융청의 압류 퇴거의회가 만료되는데 여전히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돈을 내지 않고 9개월을 버티고 있을 것입니다. 주택도시개발부에 따르면 7월의 모기지 17%가 연체되었습니다. 뉴욕시의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27.2%에 달했습니다. 또 다른 절박한 필요성은 주정부와 지방정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세금과 수수료 수입이 줄면서 그들의 수입은 줄어들었지만 지출 필요는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경찰, 소방관, 엠트도 마찬가지로 필수적이며 의료와 가족 서비스의 필요성은 증가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연방정부와 달리 도시와 주는 돈을 찍어낼 수도 없고 무제한으로 빚을 낼 수도 없기 때문에 기업이나 개인처럼 상당한 원조가 필요합니다. 찰스 에번스 시카고 연방준비제도 총재는 내년 말까지 실업일이 6% 아래로 떨어질 것이라는 그의 전망은 1조 달러가량의 주가 재정부제를 전제로 했다고 합니다.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훨씬 더 어려워질 것 같고 우리가 그만큼의 진전을 이룰 가능성은 훨씬 더 낮을 것이라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같은 날 에버코어 ISI의 데니스 드버스 시어는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통화 정책과 관련해 연준은 총알이 다 떨어진 것도 아니고 여전히 메인 스트리트 대출 프로그램이나 시형 유동성 시설 같은 준재정 프로그램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이러한 도구들은 현재의 경제 난제에 잘 맞지 않습니다. 우리의 예감은 연준이 절박한 나머지 어쩔 수 없이 행동을 취해야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모두가 기대하는 경제 회복은 발전의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오히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질병에 대한 우리의 대응과 지속적인 재정지출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법원장 후보 지명을 둘러싼 싸움을 보면 당파적 적대감은 역대로 높은 긴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선거 전에 어떤 합의라도 도출할 수 있다면 그것은 매우 놀라운 일일 것입니다. 2020년의 가장 큰 금융 이야기 중 하나는 3월 말에 시작되어 잃었던 가격을 빠르게 회복시켰고 어떤 경우에는 새로운 최고점에 도달하게 된 강력한 시장 회복입니다. 그리고 생각하면 할수록 그것은 낮은 금리 수준이 그 원인일 것으로 보입니다. 아시다시피 연준은 많은 타 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기준금리를 3월 3일 1.5, 1.75%에서 1.0, 1.25%로 그리고 3월 15일엔 0에서 0.25%로 0.5, 1.75%포인트 인하했습니다. 이 저금리는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지난번 메모에서 일부 살펴보았지만 이번에는 그 문제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다루려고 합니다. 첫째, 저금리에 부양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금리 인하가 있을 때 사람들이 가장 먼저 생각하는 측면일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금 조달을 수반하는 모든 것이 더 매력적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월별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적어지기 때문에 집을 사는 것이 더 저렴해집니다. 기업의 이자 비용도 감소해 새로운 공장이나 생산라인의 비용이 줄어듭니다.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면 전반적인 분위기가 좋아지고 거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낮은 이자율이 주는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사람들에게 지금 즉각 행동할 이유를 주고 그렇지 않으면 미래에 일어날 수도 있는 거래를 가속화시킵니다. 둘째, 낮은 이자율은 미래연금 흐름에 할인된 현재 가치를 증가시킵니다. 할인율이 낮을수록 현재 가치가 더 높아집니다. 따라서 저금리는 모든 투자의 할인연금 흐름 모형 가치를 높입니다. 셋째, 무의용률이 낮으면 자본시장 전반에 걸쳐 요구 수익률이 낮아집니다. 첫 그래프에서 자본시장선은 기대수익과 기대위험 사이에 일관된 관계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3월 연주는 연방기금 금리를 1.5% 내렸습니다. 다음 그래픽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다른 금리, 채권 수익률 및 예상 수익률이 일반적으로 뒤따릅니다. 제가 1978년 말 하이일드 채권을 관리하기 시작했을 때 연방기금 금리와 10년 만기 재무부 채권 수익률은 둘 다 9% 수준이었습니다. 그 결과 높은 수익률 채권은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12% 이상의 수익률을 제공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10년 만기 연방기금 금리와 수익률이 1%를 훨씬 밑돌면서 사람들은 마치 공짜처럼 5에서 6% 지불 고수익 채권에 몰려들고 있습니다. 무의용 비율이 낮을수록 다른 자산계층으로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필요한 예상 수익률이 낮아진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연중기금 금리가 낮을수록 채권 수익률이 낮아질 것이고 이는 금리가 더 높은 채권 가격이 더 비싸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채권의 수익률이 낮다는 것은 그들이 주식과의 경쟁관계가 약해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주식이 꼭 저렴해져야 사람들의 매수세를 이끌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가도 올라갑니다. 그리고 만약 우량 자산이 고가가 되어 낮은 잠재 수익률을 제공한다면 비우량 자산은 고품질 자산에 비해 저렴해 보이기 때문에 매수세가 유입됩니다. 투자에 있어서 대부분의 결정은 상대적인 결정입니다. 투자자들은 가장 매력적인 기회를 찾아 위험 조정 수익률을 가장 높게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그러므로 선택 과정에 많은 부분이 비교가 됩니다. 따라서 자산과 자산 분류는 본질적으로 상호연결이 됩니다. 돈은 다른 모든 것들과 균형을 이룰 때까지 최고의 할인된 상품을 찾기 위해 한 자산 등급에서 다음 자산 등급으로 이동합니다. 무의험 비율이 변경된다면 모든 자산의 수익률이 리셋될 수 있습니다. 넷째, 요구 수익률이 낮아지면 곧바로 밸류에이션이 높아집니다. 재무부 채권 수익률이 3% 이상일 때 투자자들은 재무부 채권 대신 S&P500에 투자하려면 예를 들어 6.5%의 수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3.5%는 바로 주식에 대해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프리미엄입니다. 이제 오늘의 1%처럼 재무부의 수익률을 가정해봅시다. 동일한 350 베이시스 포인트 지분위험 프리미엄을 제공하려면 수익률이 4.5%에 달하면 됩니다. 그리고 수익률 100분의 4는 22.2의 주가 수익 비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론적으로 S&P 수익이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할 때 필요한 수익률을 6.5%에서 4.5%로 낮추면 주가 수익 비율이 증가하게 되고 따라서 가격상으로는 44%가 증가하게 됩니다. 다섯째, 연준은 채권을 사들여 수익률을 낮추는 능력도 갖췄습니다. 만약 연준이 증권을 매입한다면 그것은 그 증권의 가격이 올라가고 가격이 오르면 만기까지의 예상 수익률이 낮아집니다. 그리고 채권의 수익률이 낮아지면 다른 자산은 예전만큼의 예상 수익률을 제시하지 않고도 자본을 끌어들일 수 있기 때문에 가격도 오를 수 있다. 나아가 연준이 증권을 매입할 때 이를 연준에 판매하는 사람들이 손에 돈을 쥐게 됩니다. 그들은 그 돈을 쓰거나 빌려주거나 재투자하는 방식입니다. 연준은 올 3월 중순부터 7월 중순까지 4개월 동안 대부분 재무부 채권을 사들였지만 다른 유가증권도 2.3조 달러 이상 사들였습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18개월 동안 사들인 것의 약 20배였습니다. 여섯째, 낮은 금리와 그에 따른 낮은 예상 수익률은 위험선호도와 수익률 달성을 장려합니다. 위와 같이 무위험율이 낮아지면 대부분의 자산은 예전보다 수익률이 낮아집니다. 즉, 과거의 특정 수준의 위험을 가진 자산에서 원하거나 필요로 하는 수익을 얻었던 사람들은 동일한 수익을 얻기 위해 위험국선을 위험자산으로 옮겨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많은 미국 기관 투자자들은 7%의 영역에 목표 수익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수익 목표가 금리만큼 떨어졌기 때문에 대학과 자선단체들이 기부금에서 줄어든 지원을 받는 것에 만족해야 하고, 연금제도 후원자들은 증액된 기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통상적인 대답은 더 위험한 투자가 약속하는 것처럼 더 높은 수익을 추구하기 위해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투자자들이 위험을 회피하거나 손해를 보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때 나쁜 일들이 생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곱 번째, 자금을 투입할 필요가 자본시장을 다시 열게 합니다. 오늘날 연방준비제도 의사회와 재무부는 투자자들에게 구제금융을 받을 것이며, 많은 금액이 기업들과 다른 경제 참여자들에게 제공될 것이며, 신속한 회복에 의존할 수 있다고 안심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투자자들은 계곡 건너편을 더 잘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차례로 낮은 이자율이 자본의 원천을 강요하여 넉넉한 수준의 금융을 제공할 수 있게 했습니다. 예를 들어 사상 최대 분기별 국내 총생산 감소와 자본시장 폐쇄에도 불구하고, 올해 들어 지금까지 3,456억 달러의 미국 하이힐드 채권이 발행됐다고 S&P는 밝혔습니다. 이는 2012년 한 해 동안 발행된 3,448억 달러보다 많은 액수입니다. 이런 모든 면에서 무의원 비율이 낮으면 심지어 낮은 투자 수익률조차도 매력적으로 보이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날 모든 자산에 대한 예상 수익률은 지금까지 본 이래로 가장 낮은 것 같습니다. 이전 서신에서 저는 미국 주식시장의 양극화가 심해지는 것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요컨대 선도적인 기술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기술의 역할과 힘이 확대되면서 타 회사들과 차별화가 진행 중이고 S&P500과 같은 지수들 내 구성 비중이 증가했습니다. 저는 이 경향의 중요성과 함의에 관한 몇 가지 주장을 인용할 것. 하지만 그렇다고 이 주장들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밝힙니다. 첫째로 두 개 주식그룹 간의 차별화는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타 망과 타 회사들의 차이는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기술의 도입은 코로나로 인해 가속화되었습니다. 이제 가상 미팅, 이커머스, 클라우드 컴퓨팅은 이제 예외가 아닌 일반적이 되었습니다. 현재의 이익 수준은 기술주 리더들의 잠재력을 심각하게 과소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현재 자발적으로 이윤을 억제하면서 점유율을 확대하고 경쟁을 막기 위해 신제품 개발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것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기업들이 성장률을 낮출 의향이 있을 때 미래의 이윤을 증가시킬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이 존재합니다. 침투 가능한 시장도 더욱 커지고 있고 그들에게 더 큰 활주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99년 말 기술거품이 일었을 때 세계에는 2.5억 명의 인터넷 사용자, 세계인구의 62%가 인터넷 연결이 가능한 컴퓨터를 주머니에 넣고 다닙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비즈니스를 확장하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도 쉬워졌습니다. 과거에는 디스크에 소프트웨어를 구입해서 집에 가져가서 설치하기 위해 딜러에게 가야만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웹에서 몇 초 안에 앱을 다운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 수익 비율의 큰 차이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이러한 집단은 단순히 공존하고 다른 게 영업하는데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일부 비기술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현상의 공통용어는 파괴입니다. 아마존은 멸종위기에 처한 소매상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가 전통 TV와 영화 생태계의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페이스북은 혜자에 의해 보호되어 방어적으로 여겨지는 산업인 신문과 다른 전통적인 매체를 잠식했습니다. 테슬라는 자동차 산업에 혁명을 일으켰고 전기자동차 개발에서 기존 업체들을 능가했습니다. 기술 변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 산업들의 목록은 제한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날의 선도적인 기술 회사들은 1960년대 후반에 리프티 50보다 강하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오늘날의 리더들은 종종 리프티 50에 비교되지만 그들은 훨씬 더 나은 회사들입니다. 더 크고 더 큰 잠재력을 가지고 더 빨리 성장하며 총 이윤을 더 높일 수 있고 각각의 시장에서 더 우세합니다. 추가적인 투자 없이도 더 성장할 수 있는 여력이 있고 미래 이익의 배수보다 더 낮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이것은 더 큰 가치의 격차를 주장하는 근거가 됩니다. 게다가 이전 리프티 50 회사의 상당수는 생각했던 것만큼 위력이 있는 것으로 증명되지는 않았습니다. 제록스와 아이비엠은 시장에서 선두를 잃고 재정난을 겪었고 코닥과 폴라로이드의 제품 시장은 사라지고 그들은 파산했으며 AIG는 파산을 피하기 위해 정부의 구제금융을 요구했으며 최근의 심플리 패턴에 대해서 누가 들어보았나요? 오늘날의 기술 리더들은 훨씬 더 강력하고 난공불락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50년 전 리프티 50도 난공불락처럼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틀렸습니다. 제가 처음 퍼스트 내셔널시티 은행에 투자 연구부의 여름 일자리를 구하러 도착했던 1968년부터 5년 동안 그들에 투자했을 때 당시는 거의 모든 돈을 잃었을 것입니다. 1970년대 초시장은 절반으로 떨어졌고 리프티 50은 훨씬 더 하락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투자자들이 가격에 충분히 민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은행들의 의견으로는 지나치게 높은 가격대는 없을 정도로 좋은 기업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마지막 네 단어는 모든 거품의 핵심 요소와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로도 우리는 오늘 그들이 활동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확실히 아무도 파망을 현재의 소득이나 내재 가치에 대해 평가하지 않으며 아마도 어떤 미래 연도의 추정치보다는 먼 미래의 성장 잠재력과 수익성 증가에 대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기술 위더들의 많은 강점과 잠재력은 그들의 지배적인 시장 점유율과 시장 지배력에서 비롯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 같은 요소는 그들의 가장 큰 취약점 중 하나를 만들어냈습니다. 바로 반독점 조치에 대한 잠재적 노출입니다. 그들의 거대함과 성공적인 전략은 일부 사람들로 하여금 현재 상황에 대한 제약을 요구하게 만들기에 충분합니다. 10월 7일 박클레이지는 다음과 같이 보고했습니다. 어제 미 하원 반독점 소위원회가 광범위한 반독점 개혁을 제안하는 449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를 발표하며 미국의 대형 기술주가 압박을 받았습니다. 권고안에는 구조적인 분리, 지배적 플랫폼이 그것에 의존하는 기업들과 경쟁하여 운영되는 것을 금지하는 것과 지배적인 기업이 관여할 수 있는 시장을 제안하는 사업부문 제한사항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지수에는 두 그룹의 종목이 있으며 기술주의 대표성이 크고 확대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S&P500의 경우 25%는 성장이 빠르고 수익과 이윤을 모두 증가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기술 및 소프트웨어 회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나머지 75%는 성장이 더디며 이미 최대 마진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결론을 내리던 어떤 지수가 높은 배수 주식들로 25% 구성되어 있고 평범한 기업들로 75% 구성되어 있다면 주식시장에 대한 평균 수치로 단정적으로 보기에 충분하지 않은 수치일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요즘 자주 받는 질문 중 하나는 2020년의 코로나바이러스 위기와 우리가 관리해온 과거의 위기는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입니다. 1990-51년의 고수익 채권 위기는 80년대에 저명했던 LBO의 많은 파산을 초래했습니다. 2001-2002년 IT주의 붕괴가 있습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붕괴에 의해 야기된 2008-2009년 세계 금융위기 등과 비교를 해보면 이번에는 특이한 유형의 위기입니다. 비금융적이고 외생적인 원인에 의한 것이고 대부분의 투자자들에게 지속적인 고통의 부재 등이 특징입니다. 위대한 투자는 보통 투자자들이 아무도 건드리지 않는 물건을 어떤 가격에 사려고 할 때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과거의 위기에서 그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당신이 필요로 하는 것에 쓸 자금과 그 자금을 투자할 용기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지 않을 때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투자자들의 과거 위기에서 돈과 용기가 부족했던 것이 좋은 자산들을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연준과 재무부 덕분에 많은 투자자들이 이 두 가지를 다 갖추게 되었다. 그것은 상황을 우리에게 훨씬 더 어렵게 만들어주었습니다. 그러나 만약 사람들이 그들이 받은 지원금을 다 써버리고 워싱턴은 충분한 추가 지원을 하지 못하고 광범위한 해고가 뒤따르고 사업이 다시 침체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채무부리행과 파산 그리고 투자심리 위축과 그에 따른 자산가격 하락을 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코로나19의 확산과 그로 인한 불황의 규모 그리고 연준과 미정부의 지원책 규모는 2020년 가장 큰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에서는 당국은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아내는데 수개월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올해의 그들은 단 몇 주 만에 그것을 실행했습니다. 우리는 근본 폐쇄에 의해 약이 든 것과 같은 경제환경을 본 적이 없습니다. 많은 산업은 활동이 없고 수익이 없지만 여전히 높은 비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일자리와 소득이 없습니다. 월급 없이 어떻게 몇 달을 버텨낼 수 있을까요? 매출을 올리지 않으면 상인들은 집세를 어떻게 낼까요? 임대소득이 없다면 부동산 소유자들은 그들의 빚을 어떻게 갚을 것인가? 채무서비스 수입이 없다면 대부업자들은 어떻게 융통성을 유지할 것인가? 세수가 없다면 주정부와 지방정부는 어떻게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것인가? 그리고 선진국들은 신흥국들이 살아남기 위해 필요로 하는 수출을 어떻게 구입할 것인가? 우리가 3월 중순에 마주한 그림은 제가 본 것 중 최악이었습니다. 세계적인 불황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와 재무부는 경제의 활동을 시뮬레이션하고 손실된 현금 흐름의 상당 부분을 대체하는 등 대대적인 공동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것은 놀라운 정도로 성공했습니다. 대부분의 투자시장이 회복되었고 경제는 놀라운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다음으로 논의하고 싶은 것은 그 구제에 가능한 영향입니다. 전에도 만져봤지만 한 가지 더 깊이 들어가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첫째, 제로금리의 정책적 의미는 무엇인가요? 저에게 가장 분명한 것은 더 이상 인하할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문제는 연방준비제도의 사회가 제2의 물결에 코로나19와 그에 따른 제2의 봉쇄와 관련된 경제적 재발을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냐는 것입니다. 둘째, 구조와 구제금융은 도덕적 회의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가 사람들을 손실로부터 구할 때 위험한 투자를 하는 것은 괜찮다고 가르칩니다. 만약 그들이 성공하면 당신은 부자가 되고 그들이 잘못되더라도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나쁜 교훈입니다. 예를 들어 올해 구명조끼는 주식 매입에 너무 많은 현금을 빌리고 과도하게 확장되거나 또는 너무 많은 돈을 소비한 산업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파산하는 것은 허락되지 않을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게다가 연준은 시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림으로써 일부 사람들에게 항상 그렇게 할 것이라고 믿게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투자자들이 연준이 항상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다고 믿는다면 그것은 위험한 행동을 부추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연방준비제도의 사회에는 불가능한 과제인 것 같고 제 생각에 미연방준비제도의 사회에는 의문스러운 목표인 것 같습니다. 셋째 재무부의 수조달러 적자지출과 연준의 수조달러의 채권 매입에 대한 반응은 인플레이션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수조원의 추가 유동성이 경제에 투입되어 너무 많은 돈이 소량의 자산들에 집중되어 물가를 상승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구제조치의 결과로 우리는 수조달러의 적자를 내고 국가 부채에 수조달러를 더하고 있는데 현재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확립된 최고 수준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많은 양의 돈을 인쇄하는 것은 심각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2020년에도 아래와 같은 부정적인 효과들이 파생될 수 있을지 고민해봐야 합니다. 선호되지 않을 정도의 높은 인플레이션 미달러와 약세 미국 신용등급 강등 늘어난 적자를 메우기 위한 차입증가 이자율 상승 부채 서비스 비용 증가 그리고 적자 및 부채 증가 연방예산이 더 높은 비중의 부채를 지원하는 것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달러가 세계준비 통화로서의 지위 상실하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물론 수년간 인플레이션이나 다른 악영향의 재점화 없이 오랫동안 적자 지출에 치중해왔다는 반대론자들도 있습니다. 게다가 국가들은 몇 년 동안 2%의 인플레이션 달성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현대 통화 이론은 적자와 부채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달러를 예비 통화로 대체할 뚜렷한 후보는 없다고도 합니다. 하지만 제가 것은 첫째로 연준과 재무부는 위에 어떤 가능성에도 무관심해 보이고 어쨌든 그들은 그 프로그램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결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넷째 연준이 걱정하는 것은 빈약한 성장입니다. GDP가 2019년에 달성한 수준과 2020년에 달성하기로 되어 있던 수준을 회복하려면 1년 이상이 걸릴 것이 분명합니다. 침체된 경제는 폐쇄의 결과로 실직한 사람들을 다시 직장으로 복귀시키지 못할 것이고 그것은 증가하는 인구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지 못할 것이 분명합니다. 이것이 연준의 주요 관심사이기 때문에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경제를 구제하고 부양하기 위한 노력에 수반되는 위험에 대해 덜 걱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것은 최근 통화 정책이 느슨해지고 인플레이션이 평균 2%까지 낮은 금리를 유지할 것이라는 평균 접근법을 발표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장 나쁜 것은 스태그플레이션일 것이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제가 1970년대에 겪었던 높은 인플레이션과 경제적 약점입니다. 제 대답은 우리가 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 정체, 저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중 어떤 것을 볼 수 있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크트리는 그 중 어느 것에도 베팅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투자 결정은 거시적인 예측에 의해 좌우 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투자 철학의 원칙 중 하나입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안다면 좋겠지만 대부분의 투자자들 그리고 우리는 매크로에 대해 우월하게 판단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팅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제가 연준과 정부를 비판하려는 의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대응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정책 대응은 눈부셨습니다. 특히 사회와 인종적 정의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이 환경에서 저는 최근의 경험이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더욱 조명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해야겠습니다. 저소득 계층의 사람들은 폐쇄된 기간 동안 의지할 재원이 거의 없었고 그들은 금리 인하로 촉발된 자산 가격의 상승으로부터 이익을 얻지 못했습니다. 저소득 노동자들은 폐쇄와 불황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을 가능성이 더 높아졌습니다. 직장을 유지한 사람들은 일해야 하는 필수 노동자가 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반면 화이트 칼라나 행정직 직원들은 재택근무를 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저소득층은 비좁은 숙소와 분비는 동네에서 생활할 확률이 높아져 집에서 일하면 삶의 질이 떨어지고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러한 모든 이유로 코비드와 관련된 질병과 사망의 발생률은 이러한 인구들 사이에서 불균형적으로 높았습니다. 게다가 소득이 낮은 사람들은 육아를 돕기 위해 학교에 더 의존해야 합니다. 따라서 학교유업은 저소득층 가정에게 더 큰 영향을 끼쳤으며 저소득층 가정은 선택권이 주어졌을 때 아이들을 집에 가둬둘 수 있는 능력이 떨어졌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야 하는데 그곳에서 그들은 질병에 걸려서 부모들과 조부모들에게 집으로 데려오는 것에 노출됩니다. 저소득층은 비백인과 불균형적으로 동의어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흑인과 히스패닉이 유행하는 동안 저소득 미국인들의 전반적인 경험은 백인이나 더 높은 소득과 더 많은 재정자원을 가진 사람들의 경험과는 크게 달랐습니다. 이러한 관찰은 우리나라를 위해 앞에 놓여있는 기획윤등에 관한 논의의 일부가 될 것 같습니다. 2020년까지 몇 년 동안 저는 투자 환경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준의 불확실성, 역대 최저의 예상 수익률, 꽉 찬 밸류에이션, 고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에 의한 리스크 선호 행동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하면 약속된 수익이 위험을 완전히 보상하지 못하는 저수익의 세계에 살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오크트리는 앞으로 이동하되 조심해서라는 만트라로 작동합니다. 우리는 충분히 투자를 했고 그러나 우리는 신중히 그렇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위험평가 전략에 신중한 접근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정말로 평소보다 더 조심을 의미했습니다. 우리의 조심스러운 입장은 2020년 1분기에 보상받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신중함이 우리가 가격 하락에 대해 일반적으로 무관심하고 교정조치가 필요한 광범위한 문제들의 부담을 주지 않고 차분하게 포트폴리오에 접근할 수 있게 해주었다는 점입니다. 가영자본이 있는 펀드에서 우리는 3월에 그들의 가영성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할인된 가격을 취하면서 긍정적으로 행동할 수 있었습니다. 3월에 박엔세일로 잠시간 후에 우리는 다시 저수익의 세계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요구되거나 목표한 수익을 줄이지 않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을 이를 추격하기 위해서는 높은 리스크를 감수해야 합니다. 제가 보기에 저금리는 현재 금융환경의 지배적인 특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투자자에 대한 지배적인 고려사항을 형성하게 됩니다. 바로 역사상 가장 낮은 예상 수익률입니다. 저는 이전에 발표했던 저수익의 환경에서 투자하기라고 불리는 최근 몇 년 동안 발표해 온 발표 자료를 꺼내들었습니다. 저는 거기서 아래와 같은 전략적 대안들을 열거함으로써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항상 가지고 있던 것과 같이 투자하고 당신의 과거가 유사한 수익률을 기대하라. 사실 이 전략은 신뢰도가 약합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자산들은 이제 훨씬 더 낮은 수익률이 제공될 것으로 가격이 매겨졌습니다. 항상 그래왔던 것처럼 투자하고 오늘의 낮은 수익률에 만족하십시오. 이건 현실적이긴 하지만 그렇게 흥분되는 전략은 아닙니다. 높은 수준의 불확실성에 대해 위험을 줄이고 더 낮은 수익을 수용하라. 이것은 일리는 있지만 당신의 수익률은 더 낮아질 것입니다. 거의 0에 가까운 수익률인 현금으로 선회하시고 더 나은 투자 환경을 기다리세요. 저는 이 전략에는 반대합니다. 현찰로 가는 것은 극단적이고 현재로서는 선호될 수 있는 전략이 아닙니다. 기다리는 동안 0%의 수익률을 누려야 합니다. 대부분의 투자기관들은 그렇게 할 수 없다. 더 높은 수익을 추구하기 위해 위험도를 증가시킨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전략이지만 지금은 많은 투자자들이 같은 것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불확실성의 수준이 높기 때문에 현재 공격적인 전략을 취할 때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한 틈새, 특별한 투자 운용사에게 자금을 맡기십시오. 즉, 대체의 사모 및 알파 시장으로 이동하십시오.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기후동성과 매니저의 위험을 야기합니다.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이러한 대안들 중 어느 것도 완전히 만족스럽지 않고 시장 하락에 대비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공격성과 방어력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설정해야 할까? 포트폴리오의 리스크를 어떻게 보정해야 하는가? 보통 수준으로 해야 하는가? 아니면 낮은 수익률에 만족해야 하는 불확실성의 경의를 표하며 방어 쪽으로 기울어져야 하는가? 제 의견이라는 점을 얘기하고 시작하자면 저는 지금은 방어 쪽으로 기울어집니다. 제가 볼 때 불확실성이 높을 때는 자산 가격이 낮아야 보상이 되는 높은 장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연준이 금리를 너무 낮게 책정했기 때문에 수익률은 정반대입니다. 따라서 그 가능성은 투자자의 편이 아니며 시장은 부정적인 소식에 취약합니다. 지난 세월을 이렇게 표현했고 다시 한번 말하게 됐습니다. 현재 상황이 극단적인 경우는 아닙니다. 가격이 심하게 높지 않습니다. 특히 금리가 몇 년 동안 낮게 유지될 것으로 가정할 때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입에 침이 고이는 기회를 찾기는 어렵습니다.